자 여기 그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단에 자 이 애환경 상당히 귀엽죠 이 테리어입니다 이 테리어가 왜 테리어냐면요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몸통은 자 길인데 이 발은 유난히 짧아서 땅에 딱 붙어서 이렇게 있죠 억수로 이제 이렇게 발발거리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테리가 땅이란 뜻이고요 이 알은 동물이나 사람에 붙는 이 전미사이기 때문에 땅에 쫙 달라붙어 있는 동물 그렇게 다니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테리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양의 그러한 애환경을 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